오늘 정치에 좀 관심 있는 분들에게 최대 화제는 내년 총선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강남 3구에서 6석을 얻는 데 그칠 거란 도표가 실린 신문 보도였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국민의힘을 취재하는 이태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국민의힘으로서는 최악이라고 했던 지난 총선보다 지금 상황이 더 어렵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지난 총선에서는 180석 대 103석 국민의힘의 전신 미래통합당이 참패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도 여당에게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지난 총선 직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후보 당선을 바라는 여론은 49%, 미래통합당은 39%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51% 그리고 국민의힘이 35%입니다. 국민의힘 총선기획단 관계자는 인물로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건 10%포인트 차이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론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면 아무리 신선한 인물이 공천을 받아도 판세를 뒤집기는 힘들다는 뜻입니다. 민주당도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이렇게까지 밀리는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여당이 4년 전 총선 참패 뒤에 패배 원인을 찾겠다며 발간했던 총선 백서를 참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참패 원인 중 첫 번째로 꼽았던 게 바로 중도층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40대 이하 연령층이 외면하고 있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이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판박이처럼 똑같이 드러난 겁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무당층 가운데 총선 때 여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21%에 불과했습니다. 50대 이상과 달리 40대 이하에서는 모두 여당 지지응답이 20%대에 머물렀습니다. 결국은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파악하고도 여전히 개선하지 못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여당 지도부가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는데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죠? 오늘 당내에서 몇몇 의원들이 지도부를 성토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혁신위가 빈손으로 끝난 책임을 지라거나 지도부가 근거 없는 낙관론에 젖어 있는 게 더 위기다 이런 비판을 내놨지만 지도부는 큰 관심을 두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그런 기자회견이 있었냐면서 외면했습니다. 지도부 관계자는 아직 넉 달이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면서 여유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현실 인식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어제 오늘 많은 언론들이 지적을 하더군요.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강도영 후보를 보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강 후보자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았고요. 1999년에는 폭력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처분 받았습니다. 사실 이런 전과들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당연히 확인이 됩니다. 결국 알고도 임명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같은 해에 음주운전에 적발된 전과가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 점 때문에 야당이 강하게 비판하지 못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판단했다면 사실 이건 현재 여론 상황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라고 봐야 할 겁니다. 대통령실을 직접 비판하는 언론 보도가 요즘 특히 많아진 것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태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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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